여기는 조선의 통치체제입니다. 우리 고려하고 비교해서 공부하는 게 편해요. 체제가 똑같거든. 중앙정치, 서울에 가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의정부랑 육조, 우리 앞서 의정부서사제, 육조직계제 기억나나요? 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는 시스템이었었잖아. 거기 나온 단어들이에요. 앞서서 설명했어요. 의정부에는 3명의 정승이 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중에서 영의정의 짱이긴 하죠. 그리고 한마디로 정승은 재상이라고도 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으로 치면 총리급 되는 거예요. 신하, 관리들 중에 최고 넘버원. 왕 아래 정승이 있다면 대통령 아래 총리가 있죠. 그래서 3명이야 이때는. 얘네들이 합의해서 나라를 굴립니다. 왕한테 허락을 받아서 국정을 총괄하는 게 의정부의 역할이야. 되게 중요하죠. 육조는 6개의 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아래에 나오면 2호 예병 형공에서 2조는 뭘 관리하고 호조는 뭘 관리하고 예제는 뭘 관리하고 나라의를 6개로 나눠서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은 얘네들을 2조면 2조 판서라 부르거든. 지금 치면 뭘까? 장관,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나라의를 하잖아. 똑같아요. 6개의 판서들이 나라의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정하면 얘네들이 6개로 나눠서 추진한다. 오케이? 그래서 사극을 보면 영의정 나오고 2조 판서 나오고 그러잖아. 아주 높은 애들인 거지. 지금 치면 총리랑 장관되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됐죠? 그 이외의 부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승정원. 지금의 비서실이에요. 왕, 비서. 왕명출납이라는 단어가 역사 시간대에서 많이 나오는데 왕의 명령을 내보내고 받아들이는 거. 왕의 명령을 내보내고 받아들이는 것은 비서 역할이잖아. 그래서 비서 역할이에요, 승정원. 여기서 기록한 승정원 일기라는 게 아주 중요한 사료이기도 하죠. 의군부, 큰 죄를 지은 대역죄인들. 사교의 법 나오잖아. 이렇게 머리를 풀어서 불도정으로. 아악! 풀어라. 아악! 줄이 막 뚫고 그러잖아. 의군부. 알죠? 아주 중요한 삼사. 삼사에 앞서서 이 세 개부터 할게요. 사헌부. 관리의 잘못을 감찰하는 거야. 민영이가 보령의 사또인데 이 새끼가 돈 먹었어. 한번 켜보는 거야. CCTV 돌려보고 계좌 추적하고. 이렇게 관리의 잘못을 감찰하는 것을 사헌부라고 합니다. 사간원. 왕이 바른 정치하도록 일깨워주는 건데 간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사극 보면 왕 옆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애들 있죠. 왕이 뭐 시켰어. 야 가서 명랑하다고 세 개 사와. 전하! 아니 되옵니다. 건강이 안 좋아요. 전하! 아니 되옵니다. 하는 애들 있죠. 왕이 잘못된 명령을 내리거나 행동을 했었을 때 전하! 아니 되옵니다. 하는 게 간쟁이야. 이게 사간원의 역할이에요. 이 간이 간쟁하다는 뜻이야. 허는 법번자. 법 어긴 새끼들 잡는 거고 이것은 왕한테 따지는 거. 목숨 걸고 따지는 거야. 역할이 그거야. 목숨 내놓고 전하! 아니 되옵니다. 걔네들이 사간원이에요. 사극에 자주 나옵니다. 홍문관 왕의 경연 기억나요? 아까? 정치 왕하고 토론하는 거. 경연이에요. 그래서 왕 공부시키는 거. 이게 홍문관 역할이었어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물어보냐면 삼사라고 부릅니다. 삼사. 얘네 역할이 중요해. 권력의 독종과 부정을 방지하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랑 균형을 잃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관리들 잘못 짚고. 왕과 토론하고. 왕의 권한과 신하의 권한을 조화랑 균형을 이룬다. 이 표현. 또 언론 역할. 전하! 그렇게 했더니 아니 되옵니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여론이 안 좋아요. 이런 것들. 삼사. 여기서 퀴즈. 공부했으면 알 거야. 고려시대 때도 삼사가 있었습니다. 고려의 삼사는 무슨 역할인지 기억나는 사람? 역시 기억 안 나죠? 고려의 삼사는 회계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액션 취했어요. 돈 만지는 거라고. 그때 선생님이 강조했었을 거예요. 조선의 삼사는 다르다고. 조선의 삼사는 언론 역할을 했습니다. 언론. 꼭 알아두세요.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한성부는 지금은 서울시청쯤 되는 거예요. 서울시청과 서울경찰청 정도 되겠죠. 서울 담당하는 거. 한성부. 춘추관은 왕이 죽으면 조선왕조실록 있죠. 그거 편찬하는 곳이에요. 성균관은 죽으면 최고 대학이고. 이해되죠? 이거 구별하는 거. 다 필요 없어. 삼사. 이 세 가지 꼭 하나 드세요. 졸라달라 나옵니다. 지방. 서울에 가면 이런 거 볼 수 있지만 지방에 가면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전국을 8도로 나눴습니다. 8도가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8도. 고려는 뭐였죠? 5도 양계였었죠. 기억나요? 8도.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충청도잖아. 충청도 내 큰 도시는 부. 예를 들면 홍송부. 서천목. 보령군. 장항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야. 참고로 우리 보령은 뭐였을까요? 보령은 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하나. 선생님 예를 들기 위해서 이 도시 이름은 실제로 우리 보령은 보령현이었어요. 옛날에. 보령형 북쪽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남프현도 있었어요. 남쪽이다. 얘가 남쪽에 있었고 얘가 북쪽에 있었어요. 지금 현재 보령은 일본 애들이 만든 거야. 보령형과 남프현을 합쳐서 지금 대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또가 두 명 있었어. 원래 다른 도시를 일본 새끼들이 합쳐 놓은 거야. 원래 조선시대 때는 우리 보령은 보령현 또 저기 남쪽은 남포현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해되죠? 이게 무슨 개념인지. 8도 아래 도시 사이즈에 따라서 부목군현을 두었다. 그러면 여기 보령형 누가 관리해? 사또가 옵니다. 사또를 우리 흔히 사교에서 사또라고 부르지만 수령이라 불러요. 부, 목, 군, 현 도시의 사이즈에 따라서 사또를 보냈어. 사또 이름보다 달라. 부윤, 목사, 군수, 현감 이런 식으로 우리도 지금 보령 시장이라 부르죠. 홍성 군수라 부르죠. 다르잖아. 똑같아. 그래서 이런 마을에 사또 혹은 수령을 보내서 얘네들이 행정도 하고 사법, 군사까지 다 행사했어. 막강한 권한이야. 시장 역할도 하고 재판소 역할도 하고 여기 군대 사령관 역할도 한 거야. 사또가 이 권한 다 행사했어. 지금 현대는 다 분리되어 있잖아. 얼마나 권한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춘향 전에 변사또 별짓 다 하잖아. 지가 마을 다스리다가 춘향아 수청 들라 했더니 안 된다 그러니까 감옥 천 오르고 군대 보내서 잡아드리고 다 하잖아. 이해되죠? 그런데 문제는 보령 사또로 서울에서 사람을 보내잖아. 보령 사람은 안 보내. 보령 사람은 여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비리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출신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 여기에 사또가 왔어. 얘가 사또야. 그런데 보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누군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또가 뛰어다니면서 지가 일할 수가 없잖아. 왕이 여섯 개를 두고 나라를 굴렸죠. 똑같아. 축소판이야. 이 사또가 왕이라면 사또를 도와주는 여섯 명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뭐라 부르는 줄 알아요? 향리라고 부릅니다. 향리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요? 향리 거기서 물어봐. 사또가 와가지고 야 향리들 이리 와봐. 우리 사국에 향리들 많이 나오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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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이 관심이 갔던 애들 사또 사또 우리 보령에선 종민TV가 잘 유명합니다. 이런 애들이 있잖아. 얘네들이 향리들이야. 사또가 여기 출신이 아니니까 물어보면 답변해 줘야 되는 거야. 야 보령에서 뭐가 제일 맛있어? 네 사또 머드팩이 제일 맛있습니다. 머드 쳐 드세요.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준단 말이야. 가끔은 이 새끼들이 장난친다고. 그런데 잘못된 정보잖아. 사또 원래 보령은 대천기 미묘합니다. 쭈꾸미 미묘합니다. 사연포도 미묘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드 맛있어요. 뭐드 타듯해요. 지랄 딴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 이 새끼들 또 누군가 견제해야 되겠지. 그래서 마을에 양반들이 있어. 얘네들 뭐라고 했냐면 유향소라 부릅니다. 유향소. 양반들이 모이면 그래서 유향소가 또 사또를 도와줘. 사또 사또 이 새끼들 거짓말한 거예요. 싸대기 축방 날리세요. 그리고 보령은 머드보다 대천김이 유명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보령은 보령현이었었고 여기에 서울에서 샀다고 오면 얘네들 도와주는 향리가 있었고 향리가 나쁜 짓 할까봐 감시하는 양반들의 모임이 유향소가 있었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 마을에 있었던 일이야. 그 도시에 있었던 사또가 오고 향리가 6개로 나눠서 사또을 도와주고 지방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유향소는 그 지역의 양만들의 모임인데 사또을 도와주고 향리 새끼들 깝치나 감사를 하는 거. 글자로 돼있지만 이해가 되죠? 되게 쉬워. 그러면 이 사또가 또 나쁜 짓 할 수 있잖아. 이 새끼들하고 시간이 지났어. 짝짝꿍이 돼가지고 후차사 일으키던지 아니면 일 안하고 맨날 PC방으로 오라거나 SNS 가나 인스타 하거나 할 수도 있잖아. 이 새끼는 또 누군가 감시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선 이 새끼 왕이니까 누가 감시할까? 여기 보령연도 있고 남프연도 똑같이 있을 거 아니야. 삿도 있고 향리 있고 유향소 있고 이런 게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짱이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 짱이 뭘까? 여기가 충청도잖아. 충청도 관찰사가 책임집니다. 팔도에 하나씩 파견했어. 지금의 누구야? 도지사. 이걸 관찰사라고 불렀어. 우리 고래시대 때는 안찰사, 병마사라고 불렀었고 이해돼요? 여기가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전국을 8도로 나눴습니다. 충청도. 충청도 내에는 사이즈에 따라서 부목군현이라는 도시를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또가 발령을 받았어요. 타지인이 옵니다. 그래서 부목군현에 오면 얘네들은 그 마을에 잘 몰라. 그래서 사또를 도와주는 공무원들 향리가 6개 전문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새끼들이 깝칠 수 있으니까 양반들, 그 지역 양반들이 도움을 주는 유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는 이런 구성은 있었고 이 사또가 제대로 일론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관찰사가 각 도에 파견이 되어서 체크를 합니다. 이해되죠? 이런 구조야. 이걸 글자로 외우면 되게 힘든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특징.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했어. 우리 고려시대 때는 속현이라 해가지고 지방관이 파견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긴 향리가 다스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고려의 향부곡소 기억나나요? 특수행정구역이 모두 사라졌어. 그러니까 특수행정구역도 없고 수령이 모든 곳에 파견되니까 수령은 왕 대리인이거든. 그러니까 왕이 전국 방방 곳곳에 자기 대리인을 다 보낸 거야. 완전히 장악한 거지. 고려 왕건 기억나요? 지방의 호족들이 힘이 셌다 그랬잖아. 체크가 안 돼. 그런데 조선은 사토들이 다 가서 왕 대신 성취하기 때문에 중앙 집권이 고려보다 훨씬 강화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군사제도 지금 남자애들은 다행이라 생각하세요. 조선시대 때는 16살부터 60살까지 군대 생활해야 돼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띄워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중앙군 서울에는 5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병영, 수영 이런 게 있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 교통통신을 좀 알아두세요. 만약에 외놈 새끼들이 임진왜란처럼 배를 타고 쳐들어왔어. 부산에서 발견하겠죠. 지금은 바로 서울에 전화하든지 카톡 보내든지 SNS를 보내겠죠. DM 보내겠죠.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잖아. 여기는 왕한테 빨리 알려야 돼. 어떻게 알릴까? 굴뚝에서 불을 피웁니다. 불 피우고, 불 피우고, 불 피우고, 불 피우고 굴뚝으로 아니면 연기 색깔이나 연기의 굴뚝의 개수를 통해서 빨리 알리는 거야. 이것을 봉수제라 부릅니다. 위급상황을 빨리 알리는 거지. 불 피우는 건 금방 보이잖아. 서천에서 피우면 여기 보령 보이고 당진 보이고 근데 문제는 외적이 쳐들어는 알겠는데 얼마나 쳐들어 하는지 어떤 식으로 쳐들어 하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럼 빨리 가서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지금처럼 KTX 타겠어? 뭘 타겠어요. 말 타고 달린단 말이야. 그럼 부산에서 충주, 서울까지 다다다다 말 산단 말이야. 말 한 마리 가지고 가다 보면 말 퍼져서 죽겠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말을 갈아탈 수 있고 관리가 잠을 잘 수 있는 숙소도 있겠죠. 이것을 역참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빨리 통신을 위해서 말을 갈아타고 관리가 쉴 수 있는 그거 가서 알리는 거지. 원숭이들 200만이 떼가 쳐들어 왔어요. 한 손에는 군둔 한 손에는 여의봉두 그거 있어요. 알려주는 거지. 급한 건 이걸로 빨리 알리고 말 타고 가서 갈아타면서 알리는 거. 오케이. 조선시대 세금은 뭐였을까요? 조선시대 세금은 곡식입니다. 사람들이 곡식 생산량이 10분의 1을 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사람들 육지로 서울까지 가져가기 어렵잖아. 그럼 여기 배에다 싣고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도 여기 항구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강원도는 강이 있어. 강을 통해서 서울로 강이나 바닷길을 이용해가지고 배에다 싣고 서울로 곡식을 실어 나르는 거죠. 이런 것을 좋은 제도라고 합니다. 좋은 제도 곡식을 물길을 통해서 운송하는 거 왜냐하면 육지보다 편하니까 지금이야 고속도로가 있을지 이 땐 배로 하겠죠. 관리등용제도 조선시대 관리가 되는 것도 조선하고 고려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실력을 보는 과거제 평민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문과 무과 잡과 고려와의 차이점 그렇죠. 고려 때 있었던 승과가 사라졌죠. 대신에 뭐가 생겼어요? 무과가 생겼죠. 고려하고 차이점 꼭 알아두세요. 고려 때 무과가 없었지만 조선은 무과가 생겼다는 거 이순신 오케이 음소 백이라고 그랬죠? 고려는 5품 이상이었는데 얘는 2품 이상이야 조선은 어떤 게 대여받았을까요? 과거제 훨씬 대여받았습니다. 고려는 음소였거든 그래서 과거제 놀리고 야 니들은 백도 없냐 백 백 백 백 백 슬립 이것도 없냐 해가지고 음소가 훨씬 대여받았어 근데 이때는 과거제 음소애들을 놀립니다. 야 니 아버지 백으로 들어왔다며 나는 실력으로 들어와서 찌질한 새끼야 쪽팔려가지고 음소라고 말도 못해 그래서 능력중심의 사회 고려는 귀족중심 사회라고 그랬죠? 요거만 보다 알 수 있죠? 천인권을 추천하는 건데 별로 없었어. 큰 틀은 요거라는 거 과거 실력이냐 백 음사냐 차이점 교육제도 초등은 서당에서 초등교육 초등학교에 중등 중고등학교는 서울에는 사부학당 지방향교 보령에도 향교가 있었습니다. 보령향교 남폐향교 있었어. 그리고 고등 대학교는 성균관 기타학기술교육은 해당 관청에서 자 자료로 복습할게요. 조선의 중앙지마통치제도 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고 육조 시스템 얘기해줬죠? 육조의 장관들 2조 판서 호조 돈 관리하는데 예조 판서 외교 병조 판서 국방 형조 법무부 공조 건축 나라를 6개로 나눠서 합니다. 2조 판서 여기 삼정승 승정원 왕비서기관 국가재인 사원부 관리 비리키는 거 사관원 간쟁 전하 아니되옵니다. 홍문관 왕과 토론하는 거 준비하는 거 이 세 개를 특별히 삼사 언론 역할을 했었다는 거 왕권과 신권의 조화로 꿈꿨다라는 거 춘추관 역사서 편찬 대학교 서울시청 및 경찰청 구별할 수 있겠어요? 지방은 8도로 나눴었죠? 우리 충청도 여기 내에 부 목 군 현이 있었죠? 여기에 사또가 파견됐었죠? 사또가 이 지역을 잘 모르니까 향내가 도와주죠? 향내가 깝칠 수도 있으니까 유황소가 견제도 하지만 왕한테 수령한테 좋은 자문도 해주죠? 이 구도 이게 각 고을 각 도시에서의 모습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수령이 깝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책임자를 누가 둔다? 충청도를 책임지는 관찰사가 책임을 진다 지금의 도지사라고 했죠? 조선의 과거제 문과 무과 이걸 볼게요 문과 무과 작가가 있었어요 1, 2, 3 뭐가 생겼다? 무과가 생겼다 조선시대 사토들이 얼마나 천재인지 알아? 3년에 한번 시험 보거든 몇 명이나 뽑았는지 알아요? 33명밖에 안 뽑았어 3년에 국가 공무원을 33명밖에 안 뽑아 그러니까 33등 안 애들은 천재들만 사또가 됐던 거야 그 중에서도 독특한 애들이 집현전에 세종당에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공부만 시킨 거야 얼마나 천재야 전국 33등이야 말이 33등이지 대단한 거예요 3, 4 역할 경국대전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 헌법에 사헌부는 관리를 감찰한다 사가나는 임금의 결함을 간언한다 간언 전하 아니 되옵니다 홍북관은 도서를 관리하고 임금의 물음에 답한다 누가 보령에서 잘생겼어? 묻지 마세요 박종민 어떤 유튜버가 제일 재밌어? 종민TV A4 역사 이렇게 답변해 주고 토론 준비하는 거 A4 역사가 왜 재밌을까? 이런저런 때문에 선생님 가끔 줌받아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토론하는 거죠 이런 게 홍북관의 역할입니다 수령 출산은 뭐냐면 사또가 와서 노는 게 아니야 해야 될 역할이 헌법에 나와 있어 사또는 이 7가지를 하십시오 인구를 늘린다 똑같네 지금이랑 우리 보령시장 이런 역할을 하고 있나? 이때 사또들은 이런 거 했었어야 돼 제대로 하려면 조선의 대외관계도 볼게요 조선의 대외관계는 크게 4대 교린이라고 합니다 명나라는 모시고 여진 일본하고는 주고받고 4대란 말이 이게 큰 대자야 큰 나라를 모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조선의 입장에서 큰 나라는 명나라잖아 명나라를 모시는 것을 4대 관계라고 해요 인구를 모시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공과 책봉 관계야 조공은 형님 형님 임금이시오 맛있는 거 드세요 머드에 머드 쳐드세요 해가지고 솜을 갖다 바치는 거야 근데 이게 개이득이야 왠지 알아? 명나라에 포도 두 박수 갖다 주잖아 명나라에 동생 어디가? 체면이 있는데 금 열 박수 딱 이거 줬는데 이거 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나중에 맞들여가지고 형님 놀러 가도 돼요? 해가지고 두 손 들고 가면 열 박수 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더 맞들여가지고 형님 보고 싶어 나중에 형님 아들 낳았다며 형님 아들이 똥 쌌다며 하면서 가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명나라도 지쳐가지고 개새끼들 오지마 왜냐면 올 때마다 뜯어가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섬기는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 이득이었어요 전문용어로 개이득 사료에 나온다니까 조선한으로 질러 오지 말래 너무 뜯어가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책봉 우리나라에서 왕을 하려면 중국의 황제가 임명장을 줬어야 됐어 근데 말이 형식적인 관계였던 거지 의뢰해줍니다 그래서 초에는 사이가 안 좋았다가 이제 태종 이후에 사이가 좋아지고 그래서 4대 관계 사절단도 보내지만 이게 명나라 황제가 인정해지니까 왕도 좀 위신이 쓰잖아 명나라 황제가 다 인정해줬어 이명장 줬어 한번 봐봐 짜라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득 주고 또 선진국이잖아 문화적으로 이득이었죠 이것이 명나라에서의 4대 관계였었습니다 일방적인 굴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득을 취했던 거예요 여진 일본하고는 기부앤테이크야 일본하고 주면은 받고 여기 위에 여진하고도 주고 받고 이거를 교린 관계라 그래요 여진과의 관계 그래서 강하게 할 때도 있고 달랠 때도 있었어 세종 때 여진 사군육진 기억나나요? 이게 사군육진이었잖아 강하게 찍어 눌러가지고 우리 영토를 확대시킨 거 배웠잖아 근데 얘네들이 깝치는 이유는 여기도 산악지대라서 먹을 게 없기 때문이야 먹을 걸 줘야 돼 그래서 토지도 주고 관지도 주면서 달리기도 했었어 이거 먹고 좀 달래 깝치지 마 그리고 귀순 야 우리 조선으로 넘어와 무역소 쌀 줄 테니까 너희 거 뭐 줘봐 캥거루 고기 줘봐 캥거루 없구나 공고기 줘봐 해가지고 막 주고받고 그래서 달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기부앤테이크 이런 것을 교린 일본은 기억해 줘야 됩니다 얘네도 강하게 할 때도 있었고 달릴 때도 있었고 세종대학 때 쓰시마 정벌한 거 기억나요? 이 정무 가가지고 껍데기를 벗겨서 튀겨먹을 새끼들 해가지고 대마도 좀 막 싸대기 치고 세웠었다고 그랬잖아 강하게 나갔지 근데 쓰시마가 깝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산이 많아서 농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이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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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구를 열어서 외국 새끼들이 여기 와가지고 무역할 수 있도록 한구를 세 개 열어줘 이것이 산포 포가 한구란 뜻이에요 부산포 연포 제포를 열어줍니다 부산포 연포 제포 부산포는 부산인지 알겠죠 연포는 ㅇ 들어가는 거 울산항이에요 제포 ㅈ 들어가는 거 선생님 고향 진해예요 이 세 개 한구를 열어서 일본 애들이 제한된 무역이지만 쌀과 박화갈 수 있게 무역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줬어 근데 일본 새끼도 성이 안 차거든 더 많은 무역을 하고 싶거든 이 새끼도 여기서 뭐 깝치네 이것을 삼포 외란이라고 불러요 임진외란이 아니라 삼포 외란 임진외란 전에 이미 삼포 외란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 깝침이 있었어 이거를 계기로 만들어진 엄청난 기구가 아닌데 비변사 들어맞나요 비변사는 뒤에 배웁니다 그래서 제한된 무역을 활용했지만 성이 안 차서 깝쳤다 그래서 비변사가 만들어졌다 기타 오키나와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일본 땅이지만 옛날에 독립국이었어 류큐 시암 자화랑 교류했었다 볼게요 중국은 4대 관계라고 했었죠 문화적 경제적 이득이었고 교린정책 여진족과는 4군 6진 개척했고 무역소 설치해서 주고받았었고 오케이 일본 일본 삼포개항거역이 나와있네요 부산포 연포 제포 부산 울산 진해 그래서 제한된 무역을 했었었죠 그리고 강하게는 대마도 정벌 이종무 장본에서 토불도 했었고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최종전을 갈게요 조선의 통치제도 왕이 있고 의정부 육조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거 했나? 아까 찍었나? 아니 최종전을 안 찍었나? 최종전을 안 찍었나? 네 자 최종전을 갈게요 서울에 가면은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었죠 삼정승이 있고 국정을 총괄했습니다 육조는 행정실문을 나눠서 집행하는 판서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서울에 가면 또 이런 거 볼 수 있었죠 이 중에서 삼산을 꼭 기억해도 돼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사원부는 관리감찰 사관원은 간쟁 홍관은 왕의 정책자문 그래서 얘네들 합쳐서 삼사라고 하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꿈꿨고 언론의 기능을 했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지방으로 오면은 팔도로 나눠져 있고 팔도 아래 부목군현이라는 사이즈에 따라서 도시들이 달랐었죠 여기엔 사또가 파견이 됩니다 사또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었고 이 공무원들이 깝칠 수 있으니까 유양소라는 양반들의 단체들이 있었죠 이 세 가지가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또를 체크하기 위해서 팔도에 관찰사를 보내서 관찰사들이 체크를 했었죠 이해되죠 그리고 특징은 모든 군현의 수령 사또가 파견되었기 때문에 중앙집권이 강화되었다 고려토에 있었던 특성전 구역 향부곡소가 사라졌었다 이거를 표현한 것이 이거죠 부령의 사또가 왔어 잘 모르잖아 향리가 도와줘 하지만 장난칠 수 있죠 견제하기 위해 양반들의 모임 유양소 이런 지방의 모습과 충청도의 관찰사가 체크하는 모습이죠 팔도 왕의정부 6조 배웠죠 3사 역할 사원부는 뭐하고 사관은 홍문과 뭐하는지 봤습니다 사또들은 이런 거 있지만 시험이 안 나옵니다 군사제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통 봉수제 급한 일이 있으면은 위급상황을 연기 색깔 숫자를 통해서 빨리 안내하고 역참제 말 타고 갈 때 말이나 말을 갈아탈 수 있게 또 관리가 실 수 있게 했었던 제도 또 세금을 바닷기를 이용해서 옮겼었던 좋은제 이런 게 있었고 관리 등용제도는 크게 두 가지 과거제는 유교실력을 통해서 뽑는 건데 문과 무과 작가 고려랑 차이점은 무과가 실시되었다는 점 승과가 사라졌다는 점 음소 2품 이상 자손이지만 별로 대우받지 못했다는 점 교육제도 성균관이 최고 교육기관이었다는 점 그래서 문과 전국에서 33등 안에 들어야 되고 무과 잡과 이 세 가지가 큰 틀이고 무과가 실시되었다는 건 꼭 기억해주고 조선의 대외정책은 4대 교린이었죠 명나라 큰 나라는 무시고 다른 나라 기브앤테이크 명나라한테 4대 외교였지만 이게 교륵은 아니라 그랬죠 정치적으로 이득 경제적 문화적으로 이득이었다 그리고 여증과의 관계는 4군 6진으로 뚝가피기도 하고 관직주기도 하고 귀순장려 무역소 설치해서 달리기도 하고 일본과의 관계는 쓰시마 투벌 정벌에서 강하게 하기도 하고 삼포를 열어서 개항하고 제한된 무역을 허용했었다 하지만 성이 안 차니까 깝찼는데 삼포왜란이라고 하고 그걸 계기로 비변사라는 기구도 만들어졌었다 지도랑 관련해서 공부해보세요 가닥 세컨이 이번엔 옆에 구 preserve rop 해요 있잖아요